8월 14일 수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대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벅스가 테라 얼라이언스에 합류합니다.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인 테라는 벅스를 운영하는 NHN 벅스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벅스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를 도입합니다. 앞서 테라는 차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에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킨 바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결제 서비스로 벅스는 결제 수수료 절감과 이용자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정기결제 기능으로 매달 결제하는 수고로움도 덜어줄 계획입니다. 유엔의 조사 결과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은 국가들 중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시간 13일 AP가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날 17개국을 상대로 이루어진 총 35건의 북한 사이버 공격 중 한국이 10건, 인도가 3건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자금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의 해킹 공격이 한국에 집중됐습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북한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격 대상으로 한국의 거래소 빗섬은 적어도 4번의 공격을 당했으며 이렇게 탈취한 자금은 여러 국가들에서 수천 건의 송금을 통해 옮겨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두나무는 지난 13일 강남역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9 개최 기념 블록체인 무료 강좌 제2회 세션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좌에는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와 일반인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부 주제는 블록체인의 개념과 역사, 2부에서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생활의 변화, 산업혁신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무료 강좌는 오는 8월 20일에 마지막 강연을 남겨두고 있으며 UCD 2019는 9월 4일과 5일 이틀간 그랜드하야트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이 그라운드엑스, 헥슬란트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키 관리 솔루션 제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키는 블록체인 기반 앱에 접근 시 필수로 접속해야 할 암호화폐 지갑에 사용되는 비밀번호입니다. 신한은행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엑스,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블록체인 앱을 이용하는 기업에 키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개인 키 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해킹과 분실 사고를 방지하는 동시에 높은 편의성을 가진 인프라 개발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